사실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얼마 전에 다녀가셨거든요 그분도 다음날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맞아 공연하신다 그랬다 참 야금야금 공연 가야금 연주가 아직 끝내주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더라 잘하더라 잘하세요 6202님 윤계장 10대 보조개가 멋진 이유가 궁금해요 이게 뭔 소리야 저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그분도 보조개가 아주 멋지죠 여기 보조개도 있더라고요 인디안 보조개 잘 많이 못 만나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세요 본인도 바쁘랖아요 저도 바쁘고 그렇게 많이 못 만나면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더 유지할 수 있는 맞아요 오히려 더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주말부부가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부부가 된다잖아요 3대 정도는 덕 쌓고 월말부부는 나라를 세 번 구해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